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황금의자 느낌 좋은데 이래서 다들 이 황금의자를 탐내는 거구나 아니 뭐야 이거 나한테도 잘 어울리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제우스님 이렇게 오셨어요 신났네 신났어 아주 왜 계속 앉아있지 나보다 더 이 황금의자를 잘 올린다면서 누가요? 제가요? 혜르메스 너 한 번만 더 어? 제우스님 하늘이 하늘이 어디 돈 뺏기는데요? 뭐? 또? 아 진짜 지갑 있으면서 진짜 어이없네 2천원 2천원 더 없어? 아 돈 더 내놓으라고 지금 장난하냐고 야 뒤져 아 나 진짜 어이없네 뒤져 빨리 뒤져 뭐야 이거 없어? 뭐야 없는데? 너 앞으로 우리 보면은 요거 무조건 두 배다 두 배 아 가자고 가자고 아 가자고 피시방에 나가자고 피시방에 랜셀 시간 할 수 있다거나 아니 뭐 저런 나쁜 녀석들이 다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가서 이 번개로 호출을 내줄까? 제우스님 제우스님 좀 참으세요 좀 아니 인간들 일에 신들이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왜 그러세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도 마른 하늘에 번개치는 마름에 인간들 난리 난 거 잊으셨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누굴 닮아서 저렇게 잔소리가 심한지 누구긴요 아버지죠 근데 제우스님 요즘 부쩍 하늘이한테 신경 쓰시는 거 같던데요? 그러게 나 이상하게 요즘 하늘이 쟤한테 마음이 가더라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이 마음 씀씀이가 닮았잖아 하늘이 마음이 따뜻한 건 인정 친구도 오려고 나섰다가 불량한 애들한테 계속 당하는 거잖아요 아 지금 장난하냐고 아 빨리 돈 내놓으라고 진짜 돈 없어요 귀찮게 진짜 내 친구 괴롭히지 마세요 누가 너 이거? 하늘아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너 괜찮아? 응 근데 너 어쩌려고 그래 저희 형들 엄청 무서워 걱정 마 내 친구 돈 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 친구 괴롭히지 마세요 그럼 신고할 거예요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와 닭살 돋았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대박 너무 무서운데 신고해 신고해 어? 나 어차피 얘 주소 알거든?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혀줄 테니까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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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는 놔주세요 차라리 저를 괴롭히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정의회 사도님 와 제가 괴롭혀 드릴게요 아 나 진짜 그래 신고해 잘 됐어 잘 됐어 야 나 너무 알겠습니다 하 어쩌다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사나운 말로 핥히고 괴롭히고 따돌리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제가 그런 게 아닌데요 알지 네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하지만 내가 아끼는 인간 세상에서 그런 일이 비리비지하게 일어나고 있잖아 그렇담 헤르메스 넌 이 시점에서 뭘 해야 할까? 저요? 응 글쎄요 전 뭘 해야 될까요? 어이구 어이구 그걸 일일이 내가 다 말을 해줘야 하나? 얼른 가서 긴급회의 소집해 긴급회의요? 얼른 가서 올림포스 열두신들에게 이 제우스의 뜻을 전하거라 아 네네 가요 가 아 아 지금 이거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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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우스님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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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쾌위에 빠지면 올림포스 열두 신의 자격 박탈을 한다고 전하여라. 누구 마음대로. 좀 늦었다, 제우스. 제우스? 나 신들의 왕이야. 예, 예, 제우스님. 거거 일찍 일찍 좀 다닙시다. 예, 예.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갑자기 긴급 회의라뇨? 아리테미스 아플론.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오늘도 같이 왔어? 네, 포세이도님.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아버지? 아버지라니. 공식 석상에선 예의를 갖춰야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헤라의 왕님. 아니,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플론. 너 지금 헤라 여왕님께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아레스. 넌 빠져. 네가 뭔데 빠지라 말아야? 어허. 아레스. 그만해. 죄송합니다, 헤라 여왕님. 아플론? 너도 그만해. 헤라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아무리 아버지여도 공식 석상에선 제우스님이라 부르는 게 맞지? 알았어. 내가 이번엔 누나 봐서 참는다. 그래. 디오니소스는 왔나? 디오니소스는 지금 포도주 축제 참석 중이라 못 온다고 연락이 왔고, 테메테르님은 딸과 여행 중이라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 해파이스토스. 디오니소스. 어, 송아. 아프로디티도 왔어요. 자, 그럼 올림포스 12신 중 모두 9명이 참석했는데 어떻게 회의 진행할까요? 잠깐만요. 지혜의 신 앞에다가 빠졌는데 회의를 하겠다고요? 그래서 제우스, 오늘 안건은 뭐죠?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아주.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인간들이 애 어른 할 거 없이 난폭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있어요. 남의 걸 뺏고, 훔치고, 헐뜯고, 무시하고, 어, 무서워. 심지어는 막 때리는 일인데. 이대로 가다가. 인간 세계는. 온마이네스트! 라고 제우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제우스. 인간 세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럼 우리가 가서 싹 다 쓸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그건 안돼.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온 인간 세계인데. 이대로 무너뜨릴 순 없어. 우리 신들이 인간들의 삶에 개입했다가는 인간 세상이 더 최악이 될 수도 있다고. 그건 해파이스토스 말이 맞아. 인간들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안 할걸. 그냥 뭐 툭하면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신들한테 의지할 거야. 그럼 인간들은 나약해지고 말 거라고. 그렇지. 점점 더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변할 거고. 그럼 인간 세계는 엉망이 될 거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로다. 어머, 어떡해. 달의 여신인 내가 여기 와 있는 바람에 오늘 밤엔 달이 안 뜰 것 같아. 누나, 걱정하지 마. 오늘은 달이 없어도 별들이 밤하늘을 밝혀주고 있으니까. 밤하늘을 밝혀주는 별이라. 우리 별을 만드는 거 어때요? 별? 우리 올림포스 신들을 대신할 올림포스의 별을 만드는 거예요. 올림포스의 별? 우리 신들을 대신할 인간을 꼽아서 그 인간들로 하여금 지구를 선한 기운으로 밝혀주는 거죠.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신들도 하기 힘든 일인데 인간이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수호신이 돼준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난 날 닮은 올림포스의 별을 벌써 찾았어. 누구지? 벌써 찾다니. 하늘아, 언제까지 돈 뺏기고 당하기만 할 거야?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여긴 저희 집 목성인데 어떻게 올라오신 거예요, 아저씨? 아, 아저씨? 내 이름은 제우스야, 제우스! 그, 설마 그리스로 버시나에 나오는 그리스? 제우스 신이요? 빙고! 네? 그런데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이하늘 군은 올림포스의 별로 현팩 되셨습니다. 올림포스의 별이요? 그게 뭔데요? 너 반짝반짝 빛나는 이 스타 몰라? 자, 이 올림포스의 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차차 알게 될 거야. 야, 이하늘! 이하늘! 어? 누나다! 어떻게 할 거야? 받아들일 거야? 좋아. 그럼 오늘 너랑 만났다는 거, 그리고 네가 이 올림포스의 별이 됐다는 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비밀 지킬 수 있지? 네? 네, 뭐. 좋아. 근데 이 번개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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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마워서 Minute need you to stay deswegen 그만 울어. 아, 제우스님. 근데 오늘은 왜 오신 거예요? 나의 올림포스의 별이 울고 있는데 안 와볼 수가 있나? 잘 안 울었거든요 눈이 왜 그래? 야 멍들었잖아 그 녀석들이 때린 거야? 하늘아 언제까지 그 녀석들한테 당하기만 할 거야 용기 내서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라고 얘기해 아니면 부모님한테 말해서 도와달라고 말해 네가 계속 당해주면 그 녀석들은 계속 너를 괴롭힐 거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네 운명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네? 계속 겁쟁이처럼 그 녀석들한테 끌려 다닐 거야? 저 겁쟁이 아니거든요 깜짝이야 그래 겁쟁이는 아닌 걸로 해두자 그런데 나는 겁쟁이였어 네? 처음부터 나도 신들의 왕은 아니었어 겁이 너무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지내던 때가 있었지 난 태연하자마자 외딴 섬에 갇혀 지냈어 난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늘 혼자야 하늘의 새들도 나무와 꽃들도 모두 함께인데 나만 혼자야 나의 부모님은 누구실까? 너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궁금하니? 당연하지 그런데 넌 누구야? 난 메티스라고 해 메티스? 너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면 충격받을 텐데 그래도 알고 싶어? 말해줘 제발 제발 너 크로노스가 누군지 알아? 크로노스라면 신들의 왕이잖아 맞아 크로노스에게는 6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렸대 뭐야? 아버지가 자식들을 삼켜? 아니 왜? 크로노스의 어머니이자 땅의 여신인 가이아에 저주 섞인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야 대체 무슨 예언을 했길래? 그전에 가이아 여신에 대해 말해줄게 땅의 여신 가이아는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와 결혼해서 12명의 아이를 낳았어 어마어마하게 큰 그 아이들을 티탄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조금 다르게 생긴 거인족도 태어났는데 눈이 하나 달린 키클롭스 삼형제와 파리 백개 달린 해크톤 케일의 삼형제도 태어났어 저렇게 흉측하게 생긴 자식들이 태어나다니 키클롭스와 해크톤 케일의 형제들을 지금 당장 지하세계 타르타로스로 던져버려라 우라노스, 감히 내 자식들을 타로타로스에 던져버리다니 절대 용서 못해 나의 스탄들아 나는 더 이상 잔인한 너희 아버지를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힘을 빼앗은 자 이 세계를 물려주겠다 누가 하겠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의 막내 아들 크로노스야 너는 이 세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와의 약속을 꼭 지켜라오 네, 어머니 아버지 그 왕좌에서 내려오셔야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제가 막겠습니다 크로노스, 네가 감히 나한테... 드디어 내 세상이 왔구나 나의 아들 크로노스야 약속대로 타로타로스에 갇힌 키클로스와 헤카톤 케이르 형제들을 꺼내주겠니? 네 죄송하지만 그 약속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뭐야? 네가 나를 속였구나 크로노스 네가 네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왕자를 차지한 것처럼 언젠간 네 아들 중 하나가 너를 몰아내고 그 왕자를 차지할 것이다 크로노스는 레아와 결혼해 6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집어삼켰어 그 가이아의 예언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왕자를 뺐을까봐? 응 남편이 아이들을 집어삼키자 크로노스의 아내인 레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가이아 여신님 6번째 아이까지 크로노스가 집어삼키게 놔둘 수 없어요 제발 이 아이를 부탁해요 이 아이는 내가 안전하게 숨겨주마 그리고 레아는 아기 대신 돌덩이를 이불에 싸서 건네주었지 그 6번째 아이가 바로 너야, 제우스 뭐? 그럼 그 잔인한 크로노스가 내 아버지란 말이야?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제우스 제우스 괜찮아? 차라리 물어보지 말까요? 제우스 아버지에게 갇혀있는 네 형제들을 생각해봐 너밖에 없어 뭐? 아버지한테서 내 형제들을 구해내라고? 난 못해, 못한다고 제우스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의 운명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래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난 이대로 겁쟁이가 되고 말거야 좋아 용기내서 드리쳐보는거야 아버지한테서 내 형제들을 구해내겠어 제우스 제우스 이 약초를 가지고 가 너에게 도움이 될거야 어머니 저 제우스에요 어머니 여섯번째 아들 제우스라구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희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쩌라고 얼른 돌아가 아니에요 아버지한테서 제 형제들을 구해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 약초가 우리를 도와줄거에요 크로노스 제가 몸에 좋은 음료를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몸에 좋은 음료라 그렇다면 마셔야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막내아들 제우스입니다 그럴리가 난 내 자식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집어삼켰는걸 그러셨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저 대신 돌덩이와 바꿔치기 한건 모르셨나보죠? 뭐야? 레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뭐야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내가 온 것 같군 내가 온 것 같군 포세이돔! 매티스가 준 약초 덕분에 아버지는 돌덩이를 토해냈고 그 다음엔 차례로 포세이돔 하데스 헤라 데미텔 페스티아를 토해냈어 세상에 그리고 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들의 왕이 됐지 그때 겁쟁이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거야 안무도 없었을거야 왜 이렇게 약간 아프리카를 다елей 그리야 그리야 다 Suffer 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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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려고? 어? 싫어요 제 형들한테 돈 안 줄 거예요 너 혼나 몰라 진짜? 때리지 마세요 거기 너희들 어? 싫어요 제 형들한테 돈 안 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희들 여기서 뭐해? 예? 저 놀고 있었는데요? 혹시 너희들 왜 애 때렸어? 이 형들이 제 돈도 뺏고 때렸어요 우와! 나 진짜 안 때려겠다! 야 너 여기 진짜 잘한다! 우린 언제 해? 저기 봐요 저기 다 찍혔거든요 이 녀석들이 일단 경찰서로 가자 아! 아아! 아니 선생님! 아 저 있어요! 아! 저 아니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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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런 게 없다고요! 아 진짜인지 아닌지 영상보면 되겠지 아 맞다 여보 그 얘기 들었어? 우리 동네에도 그 애들 돈 뺏는 불량한 애들이 있었다네 뭐라고? 응 근데 그 나쁜 애들이 돈 뺏고 때리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다는 거 아냐 어린애가 겁도 없대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하늘이 같으면 겁쟁이처럼 돈 다 뺏기고 엄마 아빠 하고 울었을 텐데 아니거든? 맞거든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그만들 해 헤라 하늘 너희들도 그런 불량한 애들 만나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된다? 네 어? 너 이거 못 보던 거다? 이거 뭐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제우스가 말한 올림프스의 별이라는 게 혹시 이런 건가? 그래도soft관계가 없는 가짜 бы買여 감사합니다 우리